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것이 밝혀졌을 때 이 내용을 보고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최영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걸 남겼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엉망진창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런데도 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침묵하시다니 어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3부 대통령선거 하루 이틀 전에 경주 발언이 마지막 발언이지 않습니까 만약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면 만약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 살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이게 3월 4일 경제연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줬을 겁니다. 김 칼로스님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말로만 떠버리고 결과는 허지부지 변죽인 것 같습니다. 해외로만 나돌고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어 매듭짓는 일이 없습니다. 희망 공헌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비우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합병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최영희님께서 진짜 해외로만 다니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도 남을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력을 밀어볼 때 우선순위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쉬고도 남을 분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여러분 한 분이 더 리세라님께서 나라를 누가 집어삼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공상당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물이 가득한 솥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삶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짚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다가 개구리처럼 우리 백성들이 당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거나 정치에 관심 없게 하려고 정거물이 쏟아지는 대사건이고 국민 참정권을 빼앗은 대사건인데도 일체의 방송을 안 하고 모든 방송국에서는 오로지 음식과 트로트와 이행 이 세 가지만 방송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서 그렇게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젊은 사람들의 교육을 참 잘 시켰구나 유대민족들이 참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만이 아닐 겁니다. 나라를 지금 누가 씹어 삼키고 있는 건 얼추 다 삼킨 겁니다. 얼추 다 삼킨 건데 사람들은 제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먹방에 몰리고 음식에 몰리고 한동훈이 말재간에 몰리고 다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얼추 다 삼킨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확실히 이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주인은 우리가 선거를 주물러서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국회의원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윤석열이란 합바지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합바지가 아니면 절대 이 정도로 조작을 못합니다. 합바지가 아니면 뭡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과하거나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물을 겁니까 난 몰라 그럼 국민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난 모른다고 하는데 난 모르는 일이고 아래 것들이 다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올린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자비한 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왜 짐승들이 모으는 사회도 아니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인데 강서구 20개 동에서 엄청난 가짜 사전 투표자 수 사전 득표수 37,473표를 더블당에게 더해서 20개 대 정부에서 더블당이 앞서겠는데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대통령과 국힘당 대표 당일 투표는 정상이지만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다들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프만 보더라도 역대 최악의 선관위주도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상태로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에 의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가 201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여덟 번째 계속되고 있는데 입 닥치고 고호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하여 노예로 살게 됐는데 자유주의 체제의 존망이 달린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왜 입을 다무는 것입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면 물론이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책무를 왜 이행하지 않는 겁니까 문장이니까 좀 절제되어서 제가 올린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에 이 테이블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20개 동에서 어떻게 뭡니까 거의 동이라는 비율로 모든 발산 제1동부터 화국 제5동까지 20개 강서구를 구성하고 있는 20개 동에서 어떻게 압도적인 여러분들 우위를 더불당은 다 차지할 수 있는가 이야기죠. 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여러분들 후보 간 격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의 진교훈 68.1 김태우 31.7 이게 미친 결과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의 44.8%를 얻은 친구가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의 68.1%를 얻는 겁니까 나라가 완전히 양심도 마비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노예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노예가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 내내 뭡니까 알면서도 시침이 뚝 보궐선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닥치고 뭉갤 일이 따로 있지 국민은 죽든 살든 윤대통령 납득할 수 없는 침묵 나라가 어찌 이러냐 여덟 분이 계속해서 부정성 그래도 닥치고 은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웃음도 좀 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나라 꼴이 참 말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도 뭐 대통령이야 임기 끝나고 나면 나가고 나면 돈 있으니까 잘 안 살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평생 동안 이제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투표일에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해야 되고 선거는 그냥 형식화되어 가지고 권력을 부여하는 요식행위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착각해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부분에 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참정권이 빼앗기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다 관심을 못 가니까 참 딱한 부분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생에 대한 상당한 조회입니다. 손님들을 아시켜주기 바라보는데